대한상공회의소가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43차 대한상의 물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강신호 대한상의 물류위원장은 자율주행과 드론 택배, 창고 로봇 등 스마트 물류로의 전환은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, 이 같은 변화에 기업들이 대응하도록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물류업계 대표들은 최근 비대면 소비 확산 등으로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하고, 물류 현장에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급속 충전시설 확대도 필요하다며 관련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.